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위하여 파이를 채굴하고 있는 즐거운 인생 소확행입니다. 오늘도 모두 함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갑시다. 온라인상의 많은 사람들이 파이는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채굴할 수 있는 암호화폐라고 홍보를 하면서 추천인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이를 당연히 공짜나 무료라고 생각하고 채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파이 채굴이 과연 무료일까라는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영어로는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동부의 한 술집에서 손님에게 공짜로 점심을 대접했던 일에서 유래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는 다음날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되자 술집 사장은 술값과 다른 비용들을 조금씩 올려서 손님들에게 점심 비용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 과연 무료라는 말이 맞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파이는 무료 채굴이라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파이네트워크 코어팀의 니콜라스가 파이코인은 무료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파이를 채굴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한 번씩 잊지 않고 파이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지만 몇 년씩 채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채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추천인을 모집해야 하는데 추천인 모으기가 어디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천인 모으기 어려워 혼자 채굴하고 있습니다. 혼자 채굴한다고 무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추천인 모아 채굴 속도 높이며 많은 파이를 채굴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자신을 탓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채굴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드 운영이라든지 파이 브라우저 사용 등 채굴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도록 코어팀은 채굴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컴퓨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채굴자들에겐 쉽지 않은 채굴 시스템이다 보니 컴퓨터 지식이 탁월한 채굴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자신의 컴퓨터에 노드라도 설치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겨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노드를 성공적으로 설치하더라도 컴퓨터를 밤낮으로 켜놓아야 하는데 전기료는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아직도 과연 파이 채굴이 무료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라는 큰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채굴을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커뮤니티 멤버가 되고 파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과실들을 따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안에 들어온 멤버들이 있기에 파이 네트워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멤버들의 아이디어는 물론 피드백 등 코어팀의 요구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만 자신의 채굴된 파일을 권리로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제학 용어로서 기회비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파이를 채굴해왔는데 만일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채굴자들의 기회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안목적 비용이 같이 들어있는데 파이 채굴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 등이 만일 다른 곳에 쓰였다면 대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목적 비용이라 할 수 있고 안목적 비용은 만일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채굴된 파이코인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깊게 분석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이 채굴은 무료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명시적 비용과 안목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파이를 채굴할 때 공짜니까 내 돈 들어간 것 아니니까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채굴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공짜니까 내 돈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손해볼 것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채굴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여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장기화되면서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기회비용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 열심히 채굴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겨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